이소라 이소라한테 배웠어요 아 맞아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는 거를 포맷을 하려면 아 포맷하면 안 돼요 포맷하면 안 돼요 포맷할 뻔했어 포맷할 뻔했어 이게 왜 안 들어가? 왜? 왜 안 들어가? 왜? 왜? 포맷할 뻔했어 포맷할 뻔 포맷할 뻔했어 나 엄청 깜짝 놀랐어 나 우는 줄 알았어? 어 우는 줄 알았어 소라 내가 지금 뭐 하냐면 오늘 찍은 걸 한번 컷 편집해 보려고 하는데 너랑 그때 가르쳐 준 거 너무 어려워 소라야 저녁 먹을래? 소라 누나 저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저 웃음소리가 있어 진짜 올래? 잠깐 들릴게요 그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 여전히 이제 절친이시죠 너무 작업 하나 날아갈 것 같아